제가 이거 다 찌어서 이제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이거 찌어가지고 뭐 하하하하 아유 저는요 이 방앗간에서 딱 기억 남는 게 참새. 아예 키우네 참새를. 저 옛날에 이런 속담 있잖아 참새가 방앗간에 못 지나간다고. 너무 딱이요. 사장님 너무 정스러워요. 아 참새들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참새들. 아 귀여워. 자 여기서 보리를 찌었답니다. 보리 찍고 여기 사장님이 전통이 3대째 전통으로 돌아간대요 여기는.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이대인데요. 사장님 밑에 때 아드님이 또 오셔가지고 이 대를 이유로 오신답니다. 저는 이제 여기 우리 사장님 사장님 모습이고요. 이렇게 사장님 감사합니다. 보리 잘 찍고 갑니다. 수고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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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십시오.